아직 범행에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범행을 벌인 최 씨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인기피증이 심하다며 자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을 벌인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두 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에는 대인기피증으로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최근까지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검거 직후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부모와도 떨어져 아파트와 원룸 등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오다 범행 이틀 전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범행이 이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얼굴을 감추거나 흉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 등도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